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공댁 준비했는데요 계속해서 1티어를 유지중이죠 풀클테린 세팅을 조금 바꿨는데 이때가 한번 알아보죠 장비부터 볼게요 포라트는 스중의 공소, 크기, 불사, 분노 클레미스는 스중의 분노의 루목의 불사 테오는 밍의 치명, 에반 갑옷, 애기, 운명, 불사 린은 스카이 장비의 애기, 불사, 코반, 불멸입니다 진영은 침투진영 2고 패스는 간만에 쨍쨍이로 가볼게요 스케트 설정은 100에 11초 마스터는 공댁이니까 대부분 올리면 되겠죠 광역, 댐증하고 전부 올리고 185 내리고요 현재 200까지 다 찍은 상황 보석 보시면 만회경 쪽에는 상태이상 면역, 회복량 감소, 노화, 성역 사소형 쪽에는 공댁의 노화, 시간 마지막 지원형 쪽에는 방증, 무적, 역병 자 그럼 결정으로 가보죠 자 뭐 이댁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긴 하죠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 로이클스 바로 나왔고 광대까지 잡는거 보여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긴 한데 무조건 지는거 아니라서 우리가 또 의지력도 있고 쿨처도 많기 때문에 딜로스가 크게 없거든요 클레미스는 녹았는데 상대방도 녹고 있습니다 스키 쓰고 죽어야죠 클레미스 그렇지, 버풍 켜고 구웅, 좋습니다 앨리스 보냈고, 루디 보냈고 스키이랑 클레미스 남은 상황 그렇지, 저 세인 남았는데 이거는 잡을 수 있겠죠 세인은 혼자한테 옥전당할 수 있는 안될 것 같고 부활 남긴 했는데 인식불가 꺼지면은 끝나겠죠 이거는 자, 또 방백인데 이번에는 카르마가 있네요 클레미스 없고 요즘에는 클레미스 빼고 그 자리에 아킬라 넣기도 하고 아니면 앨리스를 빼고 아킬라 넣기도 하거든요 상대 변형이 조금 있긴 한데 클레미스 보냈고 쿨처하면서 인식불가 지금 켜야되거든요 인식불가를 켰고 딜로스 없고 야, 좋습니다 상대 앨리스 구웅 했는데 루디는 일단 구웅 못받았고 인식불가 한 번 더 가능하구요 클레미스 한테 넘어올 것 같은데 세인 세인 안 넘어오나요 세인 넘어왔서 일단 클레미스 일단 이러면 죽었고 클레미스는 할거 다 했긴 했거든요 나머지는 나머지 놈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 세우 궁이 좀 중요하고 세인 끝냈고 오, 잡네요 뭐 질 수가 없죠 이러면 넘겨도 될 것 같은데 자, 또 방백이네 와 왜 글쎄 루디빼 다 이겁니다 정대로 잡기는 좀 비효율적이지만 그 대로 잡아야됩니다 이거 패스킬 툴처됐고 패스킬 일부러 조금 늦게 했거든요 킬 좀 여러 번 쓰고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자, 궁 쓰고 또 인식불 바로 써야되고 클레미스 몸빵하면서 야, 세인이 넘어오긴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맞았구요 와, 이번판 좀 힘들겠는데 세우 궁 자, 과연 디심이 있을지 루디궁 아, 루디궁이 크네요 이시플러가 한 번 더 세인 일단 못 넘어있는 건 좋긴 한데 세인 한 번 잡았고 자, 풀초 한 번 더 이시플러가 또 쓰겠네 이러면 근데 태우가 죽었고 와... 이시플러가 또 썼고 세인을 잡긴 했네요 그래도 2대3 상황이 좀 이상해졌는데 아, 근데 이게 클레미스가 세인을 살리면 우리가 무조건 지는 구조라서 이건 졌다고 봐야될 것 같아요 아, 좀 아쉽네 이럴 수 있는데 또 궁 쓰면서 또 풀초 오, 10핀 건가 일단 지금 루디를 보고 있어가지고 클레미스가 곧 궁을 씁니다 이거 이시플러가 썼고 무조 야... 진짜 딜러스는 없긴 한데 네... 좋네요 자, 또 방댁 이번에는 밍팩 와... 방댁 진짜 단단하긴 하네 자, 태우 궁 바로 꺼졌고 링궁 저 클레미스 과연 궁 쓰고 죽을 수 있을지 클레미스가 죽을 것 같긴 하거든요 플라톤 궁 태우 궁 와, 루디 한 번 더워졌고 클레미스 일단 범퍼 키고 죽은 것 같은데요 야... 아, 녹이네 녹거나 녹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거 근데 저 덱밖에 안 나오네 아, 다른 덱도 좀 보고 싶은데 자, 앨리스 잡았고 세인 20불가 안 꺼지네요 꺼졌네 잡고 대표 궁 야, 근데 이거 체나 이거 리나한테 넘어오는데 20불가 근데 부활이 있어가지고 진 것 같진 않습니다 어... 이겼네 와... 방댁 밖에 없네 여기 일단 클레미스 빼고 카르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단단해요 공대 입장에서 뭐 둘 다 똑같거든요 오히려 카르마가 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고 둘이나 넘어오니까 카르마랑 세인 플레어 녹을 수밖에 없었고요 루디 한 번 녹였고 세인 한 번 녹였고 지금 좋은데 클레미스 일단 범퍼 키고 죽어야겠죠 범퍼 켰네 인식불가를 리미 썼고요 아... 지금 목 녹이면은 이거 짐짓 걸리면 집니다 녹였고 세인 잡았고요 이러면 이겼네 아... 또 루엘클새 루디 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영상이 왜 찍고 있는 거야 진짜 아... 이거 집어도 뭐 크게 운명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상대 패스킬 다 빠졌고 또 우리 클레미스 녹으면서 태우궁 지금 범위안에서 궁 쓰면 너무 좋거든요 링궁 링궁에 태우궁 터지면 진짜 좋아해요 와 부활 다 빼고 있네 이거죠 태우궁 켰나 오 켰고 인식불가 이러면 끝났죠 이거는 이야... 야 이거 아무리 돌려도 딴 덱이 안나옵니다 여기 좀 이상해요 5700대 월요일 녹화인데 아 이거 아... 이번엔 제이브 펜 펜만 좀 다르고 똑같아요 뭐 대우분이 근데 루디펜이기도 하고 자 쿨초 다시한번 쿨초 클레미스 쿨초죠 이번에는 자 범위까지 다 켰고 세이브 마무리 됐고 루디 부활 와... 앨리스 부활 클레미스 부활 다 뺐습니다 딜럴 수 없죠 지금 자 이제 지금 스킬 다 쓰긴 했거든요 자 지금만 조금만 붙여주면 되는데 태우궁 켰나? 아니네 자 림붐 오... 자 클레미스 버프 어어? 자 이거 세인 살리야될거 같은데 뭐지? 자 무적으로 커버했고 20불가 1초 20불가 야 이거 루티한 턱으로 굴려가지고 지워냄도 못 때리고 있는데 루티를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아 제거했는데 세인 살아났네 자 바로 클레미스 터졌고 자 근데 뭐 질것 같진 않습니다 헛붙키고 그렇죠 클레미스 이러면 됐죠 이제 세인이 아무리 쎄도 혼자서 못합니다 다 잡았고 세인까지 힘실불가 없는 세인은 네 별거 아니죠 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히덱밖에 안나와요 10폰만 더 걸렸는데 나가기도 많이 했는데 아이고 아... 이거 지구하고 있긴 한데 일단 상대패 루고 클레미스 궁쓰고 죽어야지 그렇지 궁쓰고 죽었고 세인 한번 잡았고요 야 이러면 클레미스 할거 다했지 20불가가 지금 없는 타임이라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세인 아니 린 자 린 20불가 다행이네 켰고 불멸이 빠진게 좀 아쉽긴 한데 오 이게 왜 죽어 와 반사딜에 죽었네 야 이거 좀 변수인데요 진거같은데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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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힘든데 20불가 역전에 역전 가능할지 일단 궁쓰고 있고 상대 체력이 많이 없긴 한데 우리도 뭐 없거든요 태우 부활 자 이거 세인 스킬하면 바로 린완터 올겁니다 20불 꺼지는 타이밍에 무서운데요 20불가 아... 졌네 깨위 네 여기까지 간만에 공대 결정 해봤는데요 상대가 전부 다 똑같아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세팅은 최신 세팅이니까 해보실 분들은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쏘가요 죠 아으로 tens 정돨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